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 간의 신경전이 있었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아까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 시민단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던데요. 직접 한 장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제가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표메하는 건 아닙니다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안 말 안 하느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 받는 것보다 저는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를 퇴진하려는 근거로 제시한 게 이거잖아요. 자기 홈피에서 설문조사한 거? 그럼 만약에 어떤 보수단체 홈피에서 참여연대 해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면 거기에 더 찬성 많이 나오면 참여연대를 해산하라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상식적인 주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여연대가 지난 10일에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순위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한동훈 장관과 참여연대 간에 각각 세 차례씩 입장을 내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한 장관이 그에 대해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 장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연대가 정부 지원금을 안 받는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때나 그럴 때 참여연대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앉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저 한동훈은 생각합니다. 박원순 다큐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는 게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맞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영빈 변호사님 한 말씀 주실까요? 저는 지나치게 발끈한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사실 이 참여연대에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교체로 교체가 필요한 공직자. 이게 엄청 정교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공직자들 중에 투표 형식으로 한 거예요. 이 일을 스스로 너무 키우고 있다. 그리고 보수단체와 관련해서 보수단체에서 참여연대 해체하라고만 해체할 거냐.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여연대에서 교체하라는 1순위 공직자로 이름 올랐다고 해서 본인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역으로 한 시민단체와 이렇게 설전을 이어가는지 법무부 장관은요. 일단 공무원의 중립성을 담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런 투표를 한 결과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공직자로서. 만약에 차기 정치의 미래를 꿈꾼다면 미래 정치의 지도자로서 온당한 자세일 텐데 국민들이 아마 채점하실 겁니다. 정치의 무게가 아니라고 아마 윤여준 전 장관이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똑같이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동헌 장관이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를 겨냥해서 한번 보시죠. 아니 왜 참여연대의 잘못은 역사가 평가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참여연대가 평가하시려 드십니까? 한동헌 퇴진 근거는 참여연대 자체 설문조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수단체 홈페이지에서 참여연대 해산하라고 하면 그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면 참여연대 해산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한동헌 나는 꼭 해야 할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맞서면 주변에서 한동헌 당신이 손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기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참여연대를 객관적인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권 참여연대, 권력 참여연대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수십 명이 핵심 요직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회전문 인사가 참여연대에 들어가면 권력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문까지 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마치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단체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여론조사 자체도 중복 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명이 5명에 대해서 투표하면 50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엄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왜 참여연대가 특정 장관에 대해서 물러가야 된다든가 책임이 큰 공직자는 누구냐. 이런 식의 투표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걸 왜 하죠? 그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참여연대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말 아무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김경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뛰쳐나왔던 것이고 저는 적어도 조국 사태 이후에 참여연대는 더 이상 객관적 시민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봅니다.